홍진영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스크 콕콘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맞은ure 널나다 시간이 지나는 빛 그저 깨부터 어떤지 내 기회 입 많이每이지 애 chill 애친보다 같이 다칠 tin 그대여가 평소에 무서웠내 ailing 아이를 좋아했나 봐 어느새 그댈 좋아했나 봐 안녕하세요 너는 나구요 늘 다들 시간이 지나면 늘 그저 여깨보다 어른 지내기에 내 의미없게 가리튀쳐 자, 박수 한번 주시구요 아, 박수 아, 바쁘십니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공성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늘 내가 시간을 지나면 그저 그때부터 언제나 기회에 내 의미없게 가리튀쳐 아침마다 지나칠 때는 매력도 무섭지만 좋아했나봐 어느새 그댈 좋아했나봐 안녕하세요 너는 나구요 늘 다들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때부터 언제나 기회에 내 의미없게 가리튀쳐 자, 여러분 저랑 인사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용 목소리 비교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용 바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용 여러분 안녕하세용 여러분 안녕하세용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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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 으 으 으 Let's go, let's go,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Oh!